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인문서 RC강의를 맡고 있는 끝장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롭게 관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계사인데요. 관계사의 저희가 성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제를 보면서 할 건데 여기에 자, 그는 가지고 있다. sister. 그래서 지금은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동생이라는 명사, 제가 네모로 묶은 거 보이시죠? 그럼 명사, 이 여동생을 꾸며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착한 여동생, 예쁜 여동생, 이런 거 다 앞에다 이 자리에 들어가서 형명, 형용사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길게 꾸며줄 거예요. 어떻게 꾸며줄 거냐면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여동생, 그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sister. 이렇게 쓰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명사를 꾸며줄 건데 정말 길게 꾸며줄 때는 뒤로 보내지게 되죠. 근데 그때 다짜고짜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때 바로 관계대명사 후. 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후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 후랑은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때는 후가 정말 누구라는 뜻으로 주원아, 목적어자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 이 목적어 명사 뒤에 붙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네모 꺽세가지를 할 건데 꾸며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누구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꾸며준다는 일종의 표식이에요. 이 표식인 관계대명사를 오늘 배울 거고 그럼 뒤에서부터 이렇게 꾸며줘서 해석을 할 때는 아예 뒤에서부터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소녀. 이런 게 바로 관계대명사에 주된 쓰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물도 꾸며줄 수 있어요. 지금은 주어자리를 이제 나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국제공항을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넓은 국제공항, 좋은 국제공항, 이런 건 혁명 앞에 쓸 수 있겠지만 인천에 위치되어 있는 국제공항, 이렇게 길게 할 때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위치를 써요, 사물일 때는. 근데 이때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위치원, 어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물명사를 내가 꾸며주겠다라는 일종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공항이 있긴 한데 공항은 공항인데 뒤에서부터 위치가 된 인천에까지가 다 꾸며주는 거라서 인천에 위치된 그 공항은 is very convenient, 편리하다. 여기 또 이제 진짜 동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쓰임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sister, airport, 저희가 길게 꾸며주고자 하는 그 명사 있죠? 그 명사가 앞에 온다, 꾸며주는 거 앞에. 그래서 앞에 온다라고 선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지금 일부러 사람, 사물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에 따라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실 격도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해서 이 관계대명사가 그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격이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살짝 보자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사람일 땐 who나 that, 사물일 때는 which, that이 있습니다. 됐은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소유격관계대명사는 사람, 사물할 것 없이 whose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 who만, whom으로 딱 떨어지고 됐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 사물일 때는 which, that, um, 주격이랑 똑같이 생기긴 했네요. 이런 종류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강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관계대명사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또 있어요. 둘의 성질이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약간 히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래 이랬던 거죠. 내가 영화를 봤어.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해서 꾸며주려고 문장을 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영화는 매우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 블라블라 근데 문장을 두 개까지 쓸 필요는 없어서 얘를 진짜 문장으로 하고 이거 꾸며줄 때 쓸 겁니다. 그 무비, 더 무비 겹치니까 앞에 무비는 그냥 선행사로 딱 쓰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꾸며주려고 위치로 바꿔서 쓰는 걸 저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관계부사도 좀 볼게요. 관계부사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The city, 그 도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job fair이라고 해서 채용박람회를 열었대요. 근데 그 도시가 전명구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굳이 저렇게 문장을 두 개는 쓸 필요 없어서 앞에 걸 그냥 받고 이 뒤에 이 내용을 붙일 거예요. 근데 위에랑 좀 달라요. 아까는 a movie, the movie만 겹쳤는데 지금은 the city, the city는 똑같지만 인이 남았거든요. 인이. 그럼 이때는 어떡할까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the city는 놔두고 그 다음에 위치가 곧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전치사를 데리고 와서 in which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꾸며주고 해서 그 도시는 도시인데 그 안에 내가 사는데 거기서 채용박람회가 열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인 거를 저희가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where이라고 하고요.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소 꾸며줄 때는 특히 where를 많이 쓰고 관계부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그럼 뭐지? 둘 다 약간 뒤에서 꾸며주는 건 똑같은데요. 이렇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의 역할을 얘가 하는 바람에 안에 명사 자리에 있던 주어나 목적 빠져서 약간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절이 와요. 그런데 관계부사는 아예 그냥 부사처럼 이미 완벽하고 부사처럼 쓰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데 아직은 약간 감이 좀 안 오시죠? 제가 이따가 뒤에 강좌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격 아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있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격관계대명사는 그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로 쓰였다, 주어로 쓰였다 해서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얘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 내의 주어가 없고 곧장 동사가 이어져요. 그게 바로 주격관계대명사고 모양은 알죠? 사람일 땐 후, 사물일 땐 which 둘 다 쓸 수 있는 게 date이 있었습니다. 아까 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은 저희가 근처만 모르겠는데 전체 문장을 좀 볼 거예요. 자 주어자리 네모로 묶어보겠습니다.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까지가 주어고 동사가 멀리 있습니다. 진짜 동사는 should remain seated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읽으면 참가자들은 지금 seated, 착석된 상태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있던 건데 이 참가자들 사람을 꾸며주고 싶었던 거죠. 좀 길게 꾸며줄 거기 때문에 앞에 말고 관계대명사로 표식을 한 후 길게 길게 꾸며줄 건데 지금 딱 봐도 알겠다. 질문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은 떠나지 말고 착석된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표시를 했던 네모 꺽째로 좀 표시를 했고 그럼 앞에가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 꾸며주는 후 괜찮고요. 위치는 에이 사물만 꾸며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됐은 사람 삶을 다 꾸며주니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격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는 얘네가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어가 따로 없고 곧장 동사가 이어져 동사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는 특징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주어가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는 짧았어요. 그 영화는 It's based 바탕을 두고 있는데 지금 Mr. Brown's novel 소설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대요. 근데 그 소설을 지금부터 꾸며줄 거예요. 계속 소설을 꾸며줄려는데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되게 길어요. 많은 인기를 얻었던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 뒤에서 네모 꺽쇠 치고 이만큼까지 관계대명사절로 꾸며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뒤 보면서 갑시다. 앞에가 novel 소설이니까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니까 후는 안 되겠고 그래서 소설 사물이니까 위치 괜찮고 그 다음에 됐은 둘 다 다 되니까 동그라미를 치려고 했지만 이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 볼게요. 바로 꾸며주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붙을 때 이 아이는 여기 쉼표가 없었는데 여기는 쉼표, 쉼표, 쉼표가 있잖아요. 그럼 쉼표가 있으면 됐이랑은 못 와요. 그래서 됐은 사람 사물을 다 꾸며줄 수 있지만 쉼표를 되게 싫어한다. 쉼표 있을 땐 못 쓰게 됩니다. 이때는 아쉽게 됐은 안 되고 믿지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격관계대명사 별표 3개 질까요?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모양을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가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모 꺽쇠를 먼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무슨 격인지 보려면 빈칸 뒤를 보면 되는데 어 보이시죠? 주어 빠지고 동사부터 무조건 나왔다. 그럼 이때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3마리 외울게요. 누구 있었죠? Who, which, that? 동사 아 이 세트로 외우세요. 뭐라고요? 시작 Who, which, that? 동사 그래서 해석은 뒤에서부터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근데 Who, which, that? 동사 이걸 왜 많이 외우냐면 일단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지만 Who, which, that? 반대로 동사 자리를 뚫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 주격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이 빈칸 앞에 있으면 그 다음 자리에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사니까 예전에 배웠던 동사가 생각나죠? 이거 좀 정리할게요. 나중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다음에 동사를 물어볼 때 그 동사는 동사는 맘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동사의 수일치와 테를 여러분들 잘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구랑 맞추지? 저희가 꾸며주는 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 있는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The facility 시설이 주어고요. 진짜 동사는 여기예요. 여기. 자, 해석해보면 그 시설은 will be operational soon. 곧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까지 나왔고 지금 이 facility를 꾸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네모 꺽세하시고 주격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동사 썼는데 이 동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 이 was는 앞에 있는 facility 보고 쓴 겁니다. facility가 단수이기 때문에 it is, it was was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를 보면 앞에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시설이 이제 닫혀지는 거죠. 뒤에 또 목적어도 없이 시간부사 어제 했기 때문에 무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동적인 입장을 썼기 때문에 The facility which was closed 이렇게 쓴 겁니다. So, who, which, that? 동사의 수일치와 테일치까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주격 너무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관계대명사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긴 합니다. 소유격관계대명사도 볼 건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그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소명 그 소유격 역할을 좀 했었을 때 그때를 저희가 소유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관계대명사가 명사 앞에 수식하는 소유격 역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소유격이나 뭐 워나 더는 없고 곧장 뒤에 소 명 명사가 뒤에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유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격관계대명사는 되게 간단해요. 사람, 사람을 둘 다 후즈로 통일하면 됩니다. 사물 뒤에 꾸며줄 때도 후즈예요. 낯설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가 예시를 보면 딱 좋은데 자 먼저 주절 먼저 찾을게요. 자 그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도입을 할 겁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까진 나왔어요. 네모 밑줄 네모 근데 지금부터 자동차를 꾸며줄 거예요. 그럼 자동차 꾸며줄 거니까 네모 꺽새로 관계대명사 들어올 거다. 미리 알아놓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주격이었다면 후 위치대 동사 쓰면 돼요. 근데 짜잔 뒤를 봤는데 디자인? 아 얘만 보면 좀 헷갈려. 동사인지 명사인지 디자인이 정말 디자인 명사도 되고 디자인하다 동사도 되니까 그래서 그 절 안해를 조금 더 봤는데 사실 디자인은 여기서는 동사로 나온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has pp 들어가서 has been revealed 지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에 동사가 들어가고 이때 디자인은 그냥 명사가 온 겁니다. 명사가. 그래서 이제 뒤를 봤을 때 소유격은 없죠. 얘네가 소유격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달랑 명사가 왔을 때 쓰는 게 바로바로 후즈예요. 얘네 말고. 그래서 후즈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후즈 뒤에는 항상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즈 명사 외우시고 해석은 앞에 나온 선행사의 뒤에 명사 이르면 돼요. 약간 의역이 필요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자동차를 소개를 할 건데 그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은 여태까지 발표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다.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소유격 관계 관계 대명사는 이렇습니다. 명사가 이미 있고 그 명사를 꾸며 줄 건데 바로 뒤를 봤을 때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후즈 명사 뭐라고요 여러분들? 후즈 명사 기억해 주세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명사 앞에 소유격은 당연히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other 소유격이 다 동등한 위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나 더가 대체적으로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other 소 빠진 명사가 오는 게 소유격이다. 기억해 주세요. 근데 또 오늘 소유격 대명사를 추가로 배웠더니 또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배웠던 주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생겼죠? 그죠? 뒤에 동사 나왔었죠. 그래서 빈칸 뒤가 중요해요. 빈칸 뒤에 명사 나오면 후즈 명사 그 다음에 뒤에 동사 나오면 후우 위치된 동사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 이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고 사실 저희가 뒤에서 지금 바로 뒤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배울 거긴 하지만 솔직히 둘이 훨씬 많이 나와요. 진짜 퍼센티지를 하자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한 70%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30%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래서 토익에서는 거의 주격이랑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관계 대명사 주소 주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소유격이 그 다음에 나온다. 그리고 모양은 뒤에 명사 나오면 후즈 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나오면 후우 위치된 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다. 완벽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 너무 제가 왕따 시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가장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이 토익이 잘 안 나온다고 안 배우는 건 아니죠. 하셔야죠. 정리해 볼게요. 일단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요. 그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그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도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빠졌다는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주동 있고 목적어 없는 순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위치 대수는 주격 때랑 똑같죠. 하자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주동 뭐까지는 다 나왔고 전명 에 투부정사네요. 투동 목적어 자리에 일단 레저베이션이 일단 나왔어요. 예약을 꾸며줄 거예요. 예약 근데 예약은 예약인데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 메이드는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라스트 프라이디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 금요일 에잇 을룰이 아니죠. 이렇게 목적어가 빠진 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아니고 위치랑 대수는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그가 만들었던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 걸었던 거예요. 잘 알아 놓으세요. 그럼 모양을 단순화 시키죠. 그래서 앞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명사나 선행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아까처럼 동사 오는 거 아니라 얻어서 빠진 명사 오는 거 아니라 주동 근데 특히 타동사가 와야 돼요. 그때 쓰는 게 홈 위치댓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외울게요. 홈 위치댓 주동 뭐라고요 여러분들? 홈 위치댓 주동 이게 대표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동사 자리에 꼭 타동사가 와야지 여기에 자동사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BPP가 와도 안 돼요. 수동태가 타동사가 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 낙사했네요. 저희가 하나 더 있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고 두 가지 방법을 꾸며주는데 그 회사가 입찰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안에서 원래는 여기에 인이 있었고 인 다음에 전명구 여기 목적어가 빠졌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데 인이 아예 앞으로 와요. 나중에 그래서 알아놓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뭐냐고 물어보면 전명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우 같은 거 쓰지 말고 위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시 한 번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 and which 나중에 인 다음에 물어보면 who's도 안 되고 who's도 안 되고 which which 써야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저희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볼게요. 딱 봐도 앞에는 employer 고용주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것을인데 candidates 후보자를 인터뷰하는 것을 선호한대요. 근데 이 후보자 사람 명사로 꾸며줄 거예요. candidates 이게 사람 명사죠. 그러면 사람 명사 꾸며주려고 관계대명사 표시를 하시고요. 뒤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뒤를 딱 봤는데 동사가 저 멀리 있죠. 그럼 주격은 아니에요. 주격관계대명사는 who 위치 때 동사 동사부터 오거든요. 그리고 그 앞을 봤는데 resume가 이력서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얻어서도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는 소유격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쓸 거라 바로 정답은 see whose 명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명사의 뒤에 명사라 지금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 후보자들의 이력서가 잘 쓰여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길 선호한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소유격관계대명사 끝났고요. 그 다음에 7번 이번에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recommend 추천을 했었대요. 그 다음에 investment 투자를 까지는 문장 완벽하고요. 투자 꾸며줄게요. 그럼 투자는 사물인 거 아셨고 네모 꺽세 그 다음에 지금부터 관계대명사 쓰려고 봤는데 바로 뒤에 rose 와 근데 이거 장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미 아니라 rise의 과거가 rose였죠. 그래서 이거는 상승하다라는 자동사예요. 동사부터 나온 거 보이시죠? 아 그럼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석은 딱 지금부터 그 가치가 꾸준하게 오르는 투자라고 해서 바로 뒤에 동사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쓰기로 했죠? 후위치댓 동사 그래서 바로 이 중에 후위치댓 중에 하나 있는 a 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됐은 쉼표 없는 거 보이시죠? 쉼표 없을 때 주로 쓰는 게 됐이에요. 여기까지 저희가 격을 알아보는 걸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걸 배울 건데요. 오늘 주격 소유격 목적격 배웠잖아요. 근데 소유격 소유격은 여러분 생략이 안 되고 주격이랑 목적격 관계대명사 간혹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그냥 생략되는 건 아니고요. 비동사랑 만났을 때 생략이 돼요. 그냥 아니라 비동사랑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 봐 제가 앞자만 따서 주비생략 아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비생략 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앞에 사람이나 사물 꾸며주고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비동사 뒤에 있는 BPP 그 다음에 BING에서 ING가 좀 남게 돼요. 그래서 모양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앞에 에어컨디션 에어컨이 있고요. AC가 그 다음 진짜 동사는 점을 올리는데 그 에어컨을 여기서 진짜 동사 입고 꾸며줄 거예요. 에어컨이 원래 지금 오토매틱한 타이머를 가지고 있단데 그 에어컨을 꾸며주느라 관계대명사가 왔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후 위치대 동사 그 자리 비동사 BPP를 써서 수동태로 출시가 된 지난주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 주비가 생략이 되면서 그냥 release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때 release들을 보고 출시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동사는 여기 해즈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 했다 거리지 말고 출시된 뒤에서 꾸며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교관계대명사는 혼자 생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왕따시켰던 이유가 목적교관계대명사는 생략된 채로 더 많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모양을 보자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앞에 있던 The Computer Programmer 사람이 나왔네요. 진짜 동사는 저 따로 있어요. 여기 It's very confident. 여기가 진짜 동사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래머를 꾸며주는데 그 뒤에서 Who나 데스고 Whom이나 데스는 거죠. Whom 위치대 주동 주동까지가 딱 목적교관계대명사고 점령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인데 내가 세미나에서 아니 내가 가느네요. 우리가 세미나에서 만났던 그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목적교관계대명사 데스 있는데 거의 생략돼요. 생략되고 오히려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We 위자리를 뚫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Whom 위치대 주동에서 Whom 위치대 생략되고 위자리 많이 뚫어놓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럼 약간 패러디 해볼까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인데 우리가 만나도 말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래머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The Programmer 다음에 뒤에 I lik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 주동우치 수식에서 주어 동사만 남은 채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때는 진짜 메시 진짜 동사가 아니다. 만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이고 진짜 동사는 이즈 여기 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What이 있어요. 근데 What은 우리가 배웠던 The Thing 사물명사 이런 거를 갖다가 위치가 꾸며주는 거를 한꺼번에 말한 것을 What이라고 합니다. 이때 What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절 명사절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무엇도 나쁘지 않지만 뭐뭐하는 것 자체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제품을 그 제품을 되게 특별하게 만든 것 은 이다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주어 자리 또는 요렇게 목적어 자리 또는 보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처럼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What이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때도 보시면 주어는 Employees 직원들 나와있고 요 문제는 잘 풀어보셔야 되는데 빨리 물어볼게요. 여기 진짜 동사 자리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동사는 어디 있죠? 진짜 동사는 저 멀리 Shoot Contact 여기가 진짜 동사죠. 그래서 지금은 해석해보면 직원들은 연락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전명구로 주동목은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는 뭐냐 원래 앞에 있는 직원들 사람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라 비동사가 생략된 꼴이에요. 주비 생략 그럼 생략된 거 써보죠. 앞에가 사람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누구 쓰셔야 돼요? Who 그 다음에 Who 위치다 동사인데 동사는 수일치하기로 했었죠? 그럼 여기가 복수니까 Is가 낫겠어요? R이 낫겠어요? R이 낫겠죠. 그 다음에 주비 여기는 PP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보기가 그 감정유발 동사들이라 사람은 피로 느끼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은 Employees Who are interested PP가 왔던 건데 그때 주비가 생략되고 interested만 혼자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또 전 명구까지 따라 붙어서 지금은 그 스포츠팀에 함께하기에 함께하는데 관심이 유발된 관심이 있는 그 직원들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전체 구조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계 부사를 좀 가보도록 하죠. 관계 부사는 좀 달랐었죠? 아까 살짝 앞쪽에서 말했는데 뒤에가 완벽한 절이 오는 아이인데 종류가 좀 있어요. 아까처럼 사람, 사물 관계대명사로 사람, 사물로 이렇게 선행사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나눠집니다. 시간, 창소, 이유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볼게요. 앞에가 the time, the day, the year 이렇게 last year 처럼 이렇게 작년이라는 이런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있었을 때 그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주어랑 로즈 일형식 자동사 와서 완벽한 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은 작년인데 5일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그 작년에 뒤에서 시간과 관련된 걸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꾸며주는 거 the place, the building 아니면 work place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를 꾸며줄 때는 where 이라는 관계부사가 올 수 있는데 역시 뒤에는 완벽해야 돼요. 뭐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깁니다. 그들의 일을 이렇게 해서 아 사람들이 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일 땐 더 reason이에요. several reasons 나왔고 그 다음에 이유 뒤에 관계부사 why를 써서 어떤 이유인지 왜 그런 이유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때도 보시다시피 company, 회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완벽한 절이 와서 웹사이트가 필요한 그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만 마지막으로 남았는데요. 방법은 the way랑 how 관계부사가 있는데 둘을 같이 줄 수는 없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the way 다음에 그냥 완벽한 절이 오거나 아니면 how 다음에 완벽한 절이 와서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은 how로 왔네요. 그래서 how 다음에도 지금 그 회사가 어떻게 핸들한 핸들한 핸들했던 방법 컴플레인을 헴고 컴플레인 그 항의를 다뤘던 방법 어떻게 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라고 해서 전명구 자리에 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관계부사도 알아보시고 그럼 오늘 총정리합시다. 자, 오늘 배웠던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차 있죠?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빠진 완벽하지 않은 절이 오고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요. 조심하세요. 지금은 앞을 보시면 주절이에요. 그 도시는 renovate, remodeling을 했습니다. 그 빌딩을 빌딩 꾸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그 회담은 개체가 될 겁니다. 시티 도시에서 그럼 지금도 보면 빌딩 도시 둘 다 사물이고 더 자세히 보면 장소를 꾸며주는 거기네요. 빌딩이나 시티 근데 이럴 때 조심하시겠습니다. 장소 꾸며준다고 아까 장소 꾸며주는 관계부사 where 써야지 where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나요. 왜냐면 where 다음에는 완벽한 절이 오기로 했었는데 관계부사라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절대 쓰시면 안되고 주어가 빠지고 동사부터 왔네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했죠? who 이번에 또 위치 쓸까 봤는데 who 위치 동사여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는 was founded 설립이 됐다. 수동태는 이 자체가 완벽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절 올 때는 저희가 주격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 where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뒤에 걸로 보셔야 돼요. 뒤에 거 앞에보다는 그 다음에 하나 좀 가보자면 불안절한 절 완전한 절 구분하시고 근데 이거는 좀 예외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인 전치자 뒤에는 전명구 그 명사 역할한다고 목적격관계대명사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in 다음에는 where 절대 못 쓰고 위치인데 in which 요거는 저희가 목적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뒤에 완벽한 절이 와요. 원래는 완벽한 절이 아니라 여기 뒤에 인이 있던 건데 불완벽하게 전명구 없이 명구 없이 인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요 때에만 저희가 완벽한 절이 온다. 예외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부터 외웠던 in which 요걸 한 단어로 마꾼 게 where입니다. so where in which 이거 둘 다 장소 뒤에 오고 둘 다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배웠죠. 저희가 지금 강의가 지금 2, 3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넣기가 조금 빠듯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서 열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뭐 카페에 남겨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종로로 찾아오세요. 저희 종로에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랑 만약에 더 수업을 배우시면 더 많은 자세한 사항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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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